72-2, 2-1-1, 오늘도 파이어! 그냥 웃었기만 한 게 아니라 재미있는 공포영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스테이크, 런할 법 없이 한 마음 한 짓으로 작업을 하지 않았나 그만큼 내 힘으로 좋은 비주얼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했지 정현정, 침! 1, 2, 3 아아! 정현정, 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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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사투를 벌이는 점? 실제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리액션을 하는 게 힘들어 아이어 할 때가 되게 힘들었는데 몸을 이렇게 쪼여와서 숨쉬기도 굉장히 힘들고 한편으로는 다시 한 번 타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. 비명을 많이 지르는 그런 신이 많았어요. 비명 소리와 함께 힘이 빠지더라고요. 되게 힘들었어요. 내가 해야 돼요. 우리 죽여라. 우리가 뭘 잘못했어. 왜 이렇게 죽을까? 왜 이렇게 죽을까? 왜 이렇게 죽을까? Captain! 이타야. 무슨 말이야? 자, 이타야. 예아! no!